야옹 야옹 그림은 아빠 점심 먹으러 간다 안녕 얘들아 아빠는 밥 먹으러 간다 안녕 ㅋㅋ 밥 먹으러 간다 그림맨도 밥 먹을 거야? 저희 밥이 저렇게 많은데? 그림마 아까 아침 준 것도 아직 다 안 먹었네 그래도 새 거 먹고 싶어? 저거 먹어 그림마 이렇게 저거 먹어 그렇지 우리 애기 아 예쁘다 많이 먹어요 그림마 아빠랑 모래 가지러 갈까? 아빠랑 모래 가지러 갈까요 우리 애기? 갑시다 агrit 각자 darauf 아빠랑 모래 아빠랑 os 아빠랑 우리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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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랑 애기 애기야 애기야 안힘들어? 이렇게 아빠 쫓아 댕기면 안힘들어? 안힘들어? 우리 애기 많이 크네 엄마 빨리 챙갈꺼야 쵸비도 안녕 아빠 기다렸어 오나 안오나 아빠 기다렸어 오구 이뻐 음식기 크리미 아빠 쫓아 댕겨 보니까 장난감 있어요 크리미 아빠 밥 먹으러 갈껀데 크리미 아빠 따라올래? 오구 이뻐 우리 크리미는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카메라를 그렇게 보는거야 아무것도 없어 빈 그릇이야 니가 다 먹었어 eth 은빛 왼이는 거 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 응 아무것도 없다니까? 니가 다 먹었다니까? 데려줄게 어 미안 고자고 쪘죠? 아빠 내려갈건데 우리 크리미 더 잘거야? 조용구야 그래 그래 아빠 혼자 갈게 그러면 아빠 저녁 먹으러 간다 쵸비도 일어났어 어이구 일어났죠? 일어난다 쵸비도 일어났어 아빠 한잔 공기 나는 도전 이리와 아름다워 너무 잘 안아버렸어요 아기 시원한 타임 으어 깜짝이야 우리 그림이 내는 데 도망있어 ㅋㅋ ㅋㅋ 아빠 깜짝 놀래도 별로 안 좋아하네 아빠 놀래키려고 숨어있는 거 아니야? 크림아 아빠 놀래키려고 숨어있던 거 아냐?